준비, 시작! 하나, 둘, 셋! 김지원, 김지원! 김지원! 아, 뭐야! 너무하지 않아? 김지원 지금, 김지원 동일해 봐, 이거! 형, 이거는 근데... 태양이 오늘 있고, 나 태양이 오늘... 이번에 작품도 같이 했는데 김지원, 김지원, 김지원 안 나왔어, 김지원 했어 아니야, 근데 아직 괜찮아 요리 하나에 밥 많이 시켜 먹으면 되잖아 형님, 형님 뭐였어? 영린, 영린, 영린 영린 어려워, 영린? 어느덧 첫 번째 시도입니다 6이면 돼, 12야, 12 그러면 밥 하나에, 파전 하나에 뭐 이렇게 시키면 돼 가겠습니다 다리 바꿀까? 아, 괜찮겠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눈이 잘하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맞아, 맞아! 자, 시작! 하나, 수지, 큐! 건축학교로 땡! 야, 건축학교로 아, 야, 건축학교로 사랑학교로 아, 사랑학교로 사랑학교로 사랑학교로는 뭐야? 뭐, 진짜? 동호 친구들 사랑학교로는 거 안찾나, 옛날에? 소지야? 먹다보네 근데 이거는! 근데 이거 나 솔직히, 얼굴이 아, 근데 얼굴이 솔직히 왜? 좀 약간 안 닿게 나왔어요 어, 일단 수지인데 왜? 나 소린이 한 줄 알았어. 나 그래도 더블놀이 하려고 했어. 나도 그래서 일단... 이거는 다시 가야 돼. 그러면 사진을... 이거는 다시 가야 돼. 그러면 사진을 좀 더 확실한 거로 6만 원으로 다시 갑시다. 왜냐하면 사진이... 살짝 물에 들어가고 나오니까 눈이 뽀여서 잘 안 보여. 아니, 왜냐면 상당히 너무 수지 씨가 측면 사진이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측면 사진이야. 약간 더 문자가 너무 돌아갔어. 측면 사진이었어요, 근데? 어, 측면 사진이었어. 종기 형은 2만 원케 해줬는데 왜 형은 6만 원케 해? 6만 원, 6만 원짜로... 종기 형은 2만 원케 했는데 왜 형은 2만 원케 해? 야, 형이 형은 2만 원케 해줬어? 야, 형이 형은 2만 원케 해줬어? 야, 형이 형은 2만 원케 해줬어? 아, 형이 형! 아, 형이 형 못 해! 형, 형이 형 2만 원케 해줬어? 형, 형이 형 2만 원케 해줬어? 아, 진짜. 이거는 근데 김종민 씨께서 너무 수지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니야, 아니야. 너무 수지다. 아, 근데, 근데 저도... 일단 뱉긴 뱉었지만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작품이 헷갈리는 거야. 저 진짜 좋아. 처음 봤잖아요. 처음 봤니까. 그러면 이제... 그럼 이제 뱉이 들어가기 전에 입술 절차 한 번 하고 이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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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 같이 한 번 빠지고 합시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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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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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하나, 둘, 셋. 우와, 아씨. 형이 형. 이게 왜 죽잖아? 하나, 하나, 둘, 셋. 오케이. 어, 왜, 왜? 이게 너무 수지 아니었나? 네? 너무 수지 아니었나? 프라이데이